라스베가스에 사는 플로린 모이스 씨는 낮엔 리조트에서 주차관리인으로 일합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건물 조명 장식을 다는 부업에 나섭니다. 미국에서는 본업 외에 부업을 따로 찾은 사람 숫자가 사상 최대로 불어났습니다. 지난 10월 기준으로 전체 노동 인구 중에 5.2%인 840만 명이 부업을 구했습니다. 우선 물가가 너무 올라서 직업 하나만으로는 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사람들이 늘어난 것으로 평가됩니다. 여기에 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재택근무가 늘면서 두 번째 직업을 찾을 여유가 생긴 것도 한몫했습니다. 반대로 업주들 입장에서도 거의 완전 고용 수준이어서 일할 사람을 찾기 어려운 만큼 부업할 사람이 느는 걸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업주와 구직자를 이어주는 서비스도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물가가 곧비가 잡힌다고 해도 한 번 치솟은 집세와 서비스 요금은 내려가기가 쉽지 않아서 미국에서 부업 인구는 달이 갈수록 기록을 갱신할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한국어로 스태리요금은 840만 명이 지를oram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